컴퓨터용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급락장에서도 엔비디아의 하락폭은 미미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8일 전일보다 0.10% 내린 745.55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인은 한때 사상 최고치인 775달러를 찍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영국 반도체 기술회사인 ARM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인수 마감 시한을 앞두고 콜컴, 삼성전자, 애플 등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뮤첼펀드 회사인 벵가드그룹이 지분 7.70%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입니다. 시가총액은 526조원 규모입니다. 스톡티브이는 자체 특허초련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창구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정신과 함께하는 책임을 적용해 동영상은 창구용이며 투자자에 대해OP